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부해서 안개가 자욱한 거 보니 한낮 기온이 많이 올라갈 듯 그런 날씨네요. 누워있던 저를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이 택배 박스가 무엇일까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마리맘님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풀어보니까 이런 마곡 도감 마리아가 들어있었습니다. 풀면서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하나하나 풀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어요. 마음이 설레서 아이고 누웠던 마리맘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사랑의 선물이 아이고 약보다 낫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목소리가 경쾌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건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답니다. 아이고 이 조그만 포트에 있는 거는요 포트는 조그마지만 달달 구워진 사랑의 젤리랍니다. 이름이 사랑의 젤리 아이고 색감도 예쁘고 이름도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젤리처럼 저는 지금 따뜻한 커피 한잔을 놓고 목이 잠길까봐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먹으면서 택배를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답니다. 오늘도 정말 날씨가 따뜻할 것 같아요. 아침 안개가 자욱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앞이 안보이네요. 뭐 때문인지. 그리고 또 보내주실 때 포장이 엉성해서 부끄러워요 하셨어요. 근데 어쩜 포장을 이렇게 잘하셨는지 포장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구독자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정말 빨리 풀어봐요 풀어봐 마리맘. 저도 빨리 우리 유치님들께 선물 받은 다육이를 빨리빨리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어서 어서 풀어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아이고 노래도 부르고 마리맘이 살아났네 살아났어요. 아르제인데요. 아르제를 풀다가 너무 급하게 풀고 싶어서 빨리 풀고 싶어서 아르제 목대 하나를 분지러 먹었어요. 사두였는데 그렇지만 저거는 다시 식재할 때 옆에다 잘 꽂아 놓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예쁘게 식재할게요. 아르제 물들면 엄청 예쁘답니다. 너무 하나하나 아플 때마다 너무 감격했잖아요. 어떤 선물이든 정말로 저에게는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어떤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처음 뵈시는 분이 저에게 우연히 실방에서 한번 저 실방에 찾아오신 분인데 저를 그동안 계속 영상을 보고 계셨다고 제가 뭐 좀 드리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설레발이니 그래가지고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깜놀깜놀 어쩜 이렇게 포장도 깨끗하게 하시고 잘하셨는지 정말 아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그래서 빨리 풀고 싶은데 안풀려져가지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조수님한테 가위를 빨리 갖다 달라고 막 설레발을 쳤어요. 그래서 가위로 뚝딱 어머나 손톱 끝이 뾰족뾰족 너무 예쁘죠. 세상에나 만상에나 정말 이렇게 예쁜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선물 저희 꽃님이들에게는요. 정말 기분 좋고 힐링이고 감사하고 약보다 좋은 처방이 될 수도 있어요. 로시아입니다. 이 친구는 로시아인데요. 끝이 뾰족뾰족뾰족한 게 아주 매력적인 거죠. 또 다른 거 찾아 다른 거 찾아 또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뭘까요. 지금 풀고 있는 이 아이는요. 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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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기다려주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안 돼요. 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봐주세요. 제가 드리지는 못하지만 얼른 얼른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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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나 딱 보이시죠. 어묘한 색감의 저 노랑은 꽃대랍니다. 파우가리아라는 선잉장 같은 그런 아인데요. 참 어묘하게 생기기도 했지만 색감도 어묘하고요. 또한 꽃도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꽃도 너무 환상적으로 피어서 제가 어젯밤에 약보다 좋은 처방꽃 이러고 셔츠에 올렸답니다. 온 지 하루 만에 꽃이 활짝 펴가지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진짜 감동 감동 이런 감동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여러가지 보내주셨죠. 또 있답니다.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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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야 조심조심조심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가위로 잘라요. 마리맘 덜렁이지 마세요. 영어 아이들도 코너종류 이게 투포트가 왔는데요. 열두에요 열두 10두 머리통이 머리통 열개가 있었어요. 열개가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도 이제 한군데 합식할건데요. 꽃이 피면 매우 매우 아름다운 그런 종류랍니다. 콤프톤이에요. 콤프톤이 근데 요런 요런 조꾸미 친구들이요. 꽃은 굉장히 환상적으로 펴줘요. 그래가지고 리토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꽃이 작으면서 어쩜 그렇게 예쁜 빛감을 내주는지 정말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거에요. 저런게 뭐가 예쁘다고 저런걸 저렇게 좋아할까 하지만 키우다가 꽃을 펴주는 그 순간 완전 저희들에게 힐링을 주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정말 어우 담스럽죠. 먹음직스럽죠. 그렇지만 먹으면 안됩니다. 이걸 먹으면 아니되옵니다. 정말 하나하나를 포장을 너무 깨끗하게 아주 그냥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너무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사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를 어찌하시고 여기다가 사과도 이렇게 넣으셨는지 박스를 여는 순간 사과향이 팍 퍼져가지고요. 아주 사과에 꿀이 들어있었어요. 이 친구 아니 이 친구가 아니고요. 요거는 뭘까 했는데 마예요. 마 저희는 말을 딱딱한데 삶아도 딱딱한데 그래도 쪄서 까서 우유랑 갈아 먹으면 최고예요. 왜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말을 갈아 드실 때는요. 생마가 알러지다 쪄서 드세요. 전혀 알러지가 없습니다. 저희 건강 생각해서 이것까지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이 오늘 또 저에게 왔습니다.